빛의 반수를 나눠 듣던 황색 조명 아래에서 우린 아마 세 시간쯤 이야기를 나눠 쓸 거예요 서로의 숨결이 날 무겁게 누르는 감각이 갈수록 무게를 더해간 막다른 순간까지 한참 웃고 한참 울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수백의 단어와 수백의 표정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서로의 숨결이 날 무겁게 짓누르는 막다른 순간까지 황색 조명에 비친 먼지를 타고 빈 봉을 하듯이 하지만 그대 나는 아마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해지면 나는 그대와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을 되짚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잃어버린… 무슨 거품인지 제자리.. 렬.. 렬.. 렬... 렬.. 렬.... 렬.. 그대와 주문받았던 모든 것들이 과연 모든 것들이었을까 그대는 알지 못할 아무도 보조 없는 나의 뒷모습 어떤 단어와 어떤 표정이 있었을지 해지고 난 뒤 난 두려워 정리를 하고 진보 그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것들이 바다. 모든 것들이 바다. 그대는 알지 못할 아무도 본 적 없는 나의 뒷모습 어떤 단어와 어떤 표정이 부정이 있었을지 해지고 난 뒤 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지마 그대는 알지 못할